자 보너스 영상입니다 화내는 개구리 본 적 있나요? 브라질리안 홈프로그인데 지금 성질이 엄청났습니다 이렇게 위협은 하는데 울진 않아요 위협만 하지 울진 않아요 이렇게 성질은 난복한데 아마 지 생각엔 지가 무서워 보인 줄 알겠죠 엄청 귀여워 보이기만 하는 그런 조그만 개구리입니다 형제들은 활났네요 형제들은 또 남전하거든요 얘 혼자만 화가 잔뜩 났습니다 진정이 좀 됐나보네요 이제 자 보너스 영상 브라질리안 홈프로그 개구리 화내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